제주지역 화폐 제주지역 화폐 제주로는 97,991개입니다. 제주가 세종보다 대상업체가 두 배 정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제주에서는 65,300여 개가 회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회수율을 20에서 30%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증금 300원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씩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계속 지적되어 왔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로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기존 49개의 공공반납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10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보증금제에 참여하시거나 개인 텀블러 챙겨 다니시면서 환경을 위한 작은 발걸음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픽은 연초 기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첫날 자신의 SNS에 이런 게시물 올렸습니다. 새해 인사와 제주와 기부의 진심이라는 자기소개를 곁들였는데요. 전 제주도지사답게 셀프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실제로 제주에 기부까지 했습니다. 이 제도가 본인의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보니 오영훈 지사는 전남 장성군에 기부를 했고요. 김한종 장성군수는 제주에 기부하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곳곳을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러닝크루 제주 RC 청년들의 따뜻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제주의 가정집 두 곳에 연탄 천장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러닝크루 구성원들은 한겨울 구슬땀을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새해 초지만 아직 추운 겨울인데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전하고 힘을 보태며 따뜻한 2023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